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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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준선이 준점이는 자라 갔고 내가 지금 중요한 걸 해야 될 것 같아서 연습을 하다가 내일 내가 내일부터 이제 내일 음악방송은 아니지만 인천 인천에서 그거를 하는데 그 무대를 하는데 점선면 무대를 이제 팬분들이랑 이제 다른 팬분들도 계시고 이제 음악방송을 할 텐데 점선면 응원법이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는 분이 있고 나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내가 좀 확인을 해봤어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노래 틀면은 이게 시작이죠 여러분들 노래 틀려면은 노래를 틀면은 그건가? 문제가 되나? 다행히 50키로는 넘습니다 유튜브 뮤직 자 이제 사람들 빨리 좀 모여야지 좀 모여야지 아는데 많이 모였나요? 많이 자러 갔나요? 토요일 밤이라서 놀러 나갔나요? 응원법을 제가 해드릴게요 처음이 좀 어려워요 다시 다시 김준면 점선면 원 투 쓰리 고 김준면 점선면 원 투 쓰리 고 어딜 앨범을 곡하는지 알았죠? 다 알았지? 다 듣고 있는 거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 앨범 다 들으니까 좋아요? 근데 이제 노래도 노래인데 많이 듣고 앨범도 앨범이 발매는 아직 안 했죠 다음 주에 발매를 하죠 아직 음원으로 공개만 됐어요 5월 안에 5월은 수호의 달로 채우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응원법이 중요한 게 심지어 3절에는 난 어느 부분에 노래를 안 부를 거야 여러분들이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적 있나요? 엑소 노래 하다가도 음악방송 봤어 막 넘긴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넘길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내일은 일단 다른 팬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아직 발매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연습할 유예 기간을 주겠소 처음 8개 듣고 김준면 점선면 원 투 쓰리 고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둘 셋 넷 하나 둘 셋 김준면 점선면 원 투 쓰리 고 기타 한 번 쓸고 김준면 기타 한 번 쓸고 점선면 원 투 쓰리 원 하나 둘 셋 이제 애리봉이 지금 없더라구요 네 이거 지금 엘리봉 지금 없더라구요 Get set, go get set, go get set 이거 욕처럼 하면 안 돼요 시계위에 김준면 정선면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샘미피 만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좀 많아 어?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해볼게 아 알았다 김준면 정선면 원 투 쓰리 샘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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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ẫ 샘미피 1, 2, 3, 나아 Send me free 이건데, 이게 약간 아 이게 마지막에 애매하네 세상 위에 나아 내가 나아 이거를 꺾기 한 번 하는 게 좀 힘들까 봐 뺐는데 나아 팬들한테 주고 나아 처음 서면 그치 여기는 주고 받는 거야 펼쳐진 세상 위에 나아 나아 처음 서면 이렇게 가는 처음 서면 이렇게 가는 하나 이상의 이면 데려갈게 데려갈게 1, 2, 3, 나아 여긴 저 안 부릅니다 1, 2, 3, 나아 이거 안 부릅니다 3절에 집중해야 돼 3절이 좀 복잡해 그거 시작이라 그리고 이것도 좀 애매하지? 연습하게 이것도 좀 애매하지? 연습하게 뭘 듣고 있는데요 뭘 듣고 있는데요 나 혼자 과음군 상대 나 혼자 과음군 상대 여기서 해결됐고 여기서 해결됐고 3절 알았죠? 이거 어떻게 돼? 내가 마이크를 줄게 마이크를 줄게 마이크를 줄게 가 Soccer 나아 처음 서면 상상 이상의 이명으로 데려갈게 주저없이 차원을 넣어 Set me free 처음이 중요하죠 하나 둘 셋 넷 김준면 점설면 원 투 쓰리 고 김준면 정설면 놓쳤어 댓글 보면서 놓쳤어 김준면 기타 한번 해도 김준면 정설면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됐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1시에 이걸 하고 자려고 했어요 아무튼 Everybody Let's Practice 문 라이트도 연습하시고 해외팬분들 찾아가니까 또 뭐 있지? 치즈도 연습하고 문 라이트도 같이 부자했고 온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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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연습하시고 기대하게 하겠습니다 해외팬분들 그렇게 자기 그 본국을 외치셨으니까 응원법 응원법 영상으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잘하고 하면은 아 왜 잘하는 거야 더 놀고 싶어 왜 자지마 같이 놀자 이러고 안 자고 있으면 어 왜 안 자 건강을 챙겨야지 이게 재밌군요 아무튼 얼른 굿나잇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봐요 해외팬분들은 또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랄게요 안녕 안녕